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에 상위권 아이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조금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문과 친구들이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맞은 아이가 288명이었어요. 작년에. 이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번에 언수의 만점자는 몇 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명이라는 게 추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두 과목까지 만점 받은 애가 33명이래요. 실제 올해는 사회탐구를 다 맞기가 되게 쉬웠어요. 작년에 288명이 국수형을 만점 받았는데 사회탐구 두 과목까지 만점 받은 아이가 6명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만점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홍보하는 데 상당히 편했었는데 올해는 실제로 만점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국어, 수학, 영어는 어려워졌는데 사회탐구라는 게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만점자는 더 많이 나왔지만 국어, 수학, 영어는 만점자가 저희가 추정하는 건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 이 대학입시가 국어, 수학 만점자는 줄어들었구나. 근데 이제 이 표준점수가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험이 어려우면 원래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일 높았을 때가 427점까지인가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작년에 410점이었거든요. 만점이. 국어, 수학, 영어가요. 근데 올해도 410점이에요. 그럼 실제로 제가 시험이 어려웠는데 표준점수 최고점이 똑같은 이유는 당연하죠. 영어 B라는 과목, 국어 B라는 과목이 하위권 이탈자들이 상당수가 있다 보니까 표준점수 최고점이 굉장히 내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몇 가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상위권학과, 중상위권학과들의 우선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선발이 뭐죠? 수능 100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에 점수를 합산을 하는 건데 이 대학들 학과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이상의 대학들이 보통 우선선발 조건이 407점 내외로 나왔어요. 작년에. 그럼 407점이 몇 등 정도 하는 아이들인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면 작년에 표준점수가 국수형이 407점 이상이 700명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작년에는 이 국수형의 407점 정도가 되고 사회탐구가, 백분위가 96점 되면 실제로 이제 상위권대학교에 우선선발로 대부분 합격을 했어요. 맨 꼭대기는 뭐 연대경영이나 이런 연대경제 이런 데를 빼고 중상위권학과들이. 또 올해는 이제 700점이 몇 점 정도가 될까라고 봤더니 꽤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게 404점을 넘어가는 아이가 476명쯤 예상이 돼요. 실제로 이제 404점은 작년에 407점보다 점수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403점이 730명쯤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쭉 한번 불러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위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404 이상이 476이고 405 이상이 277명이에요. 그럼 실제로 올해는 405가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웬만한 대학교는 대부분 다 합격을 할 겁니다. 뭐 서울대 경영학과나 서울대 사과대까지도 그 밑에 이제 403점이 730이고 402점이 989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401점이 1358명이고 400점이 1780명이고 399가 2216명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자료 메가스터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다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을 제가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제가 조금 줄여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이 어디냐면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작년에 엄청난 장학금을 풀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학금 기준 조건이 뭐였냐면 이 국어수학영어가 402점이 넘어가면 합격생은 전원다 삼성장학금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402점이라는 점수가 과거 성균관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이쯤 되면 장학금을 줘도 돼.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402점 이상이 몇 명이냐면 3513명이었어요. 지난해. 그럼 실제로 너무나 많은 거죠. 아이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 중에서 수시모집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매년 조금 다르지만 40%를 조금 넘어가요. 그러면 3500명 중에서 40%라고 하면 한 1400명쯤이 빠진 거죠. 그럼 2000명이 실제로 남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정원을 도하면 2000명 정도가 조금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이제 가만히 보면 아 성균관대학교를 쓰는 아이들이 연대나 고대를 바로 밑에 그래서 성균관대는 원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402점짜리 아이들은 원래 연대, 고대, 하위권학과를 가려고 할 텐데 우리 대학교로 오면 땡큐야 라고 생각하려고 이 기준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장 반응이 다르게 움직였어요. 왜 시장 반응이 다르게 움직이냐면 이 성균관대학교를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아 나 이 대학교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목표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교로 있지만 나군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본인의 목표 대학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론 어떤 아이들은 가군의 안정권 대학을 쓰고 나군을 질르는 전략을 쓰는 아이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가군의 연세대나 고려대를 쓰고 나군의 성균관대학과 서강대를 고민하는데 성균관대학교가 장학교를 막 쏟아줘 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떤 현상으로 바뀌는 거죠 서강대학교보다는 성균관대학교가 훨씬 더 나한테 좋겠다 왜요? 내가 혹시 반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4년 자학금을 기본적으로 받아 놓으면 엄마 아빠한테도 떳떳한 거죠 어느 날 제수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 조건에 맞는 아이들은 다 성균관대학교로 몰려갑니다 지난해 나군의 성균관대학교가 점수가 무지하게 폭발을 해요 이 조건 때문에 덩달아서 가군 점수도 올라갔어요 이 현상 때문에 연대나 고대가 점수가 내려갔어요 작년에 왜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연대나 고대가 불안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2점이 3천 명이 좀 넘어가는데 403점이 2,774명이었어요 지난해 그럼 403점을 맞고 작년에는 탐구도 환산점수가 점수 차이가 무지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탐구 100분위가 평균 96, 96, 97, 97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은 연고대를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그럼 난 표준점수가 403점에 100분위 탐구가 97쯤 되는 아이는 AAC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로 쓰면 장학금을 받으니 차라리 이쪽에다가 과를 조금 괜찮은 학과를 가자 이런 전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 작년에 가구내나 나구내나 성균관대학교는 삼성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의 문과는 80%예요 합격자 아이들의 그래서 실제로 성균관대학교는 그런 걸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못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402점만 넘어가면 다 합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다는 말을 듣고 원서를 써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정시가 끝나고 나서 일부 과격한 어머님들이 성균관대학교 폭파시킨다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기준이 얼마로 책정이 됐냐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402점입니다 미친 거예요 올해는 왜냐하면 402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89명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성균관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판단을 아이들이 별로 하지 않아요 이 점수는 402점은 989등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탐구라는 과목이 지금 서울대가 발표를 했고 한양대가 발표를 한 상태인데 점수 구간, 100분의 1점 구간당 한양대학교는 0.3점 정도 차이 나고 서울대학교도 0.4점이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실제로 탐구의 올해 반영 비율은 탐구는 이 상위권대학교가 다 무시하는 전략인 거죠 점수 차이를 안 두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국수형 점수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긴데 이게 점수가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성균관대학교의 선호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점수가 막 올라가니까 제가 성균관대 입학처에 혼날지도 모르지만 성균관대학교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합격선이 고대랑 똑같아 홍보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넘버 우리는 넘버3 대학교 안쪽으로 들어왔어 홍보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합격선이 치솟았으니까 내밀 카드가 있는 거죠 우리 작년 학교에서 이렇게 높아 올해는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나군에서 성대, 서강대는 진검승부 될 겁니다 왜요? 이 900등이라는 등수는 서울대를 쓰기는 조금 어려운 점수예요 왜요? 서울대학교가 작년에는 296명을 정시에서 뽑았었는데 올해는 자유전공이 없어지고 입문계열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모집인원이 5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250명 정도밖에 안 뽑고 또 하나 가장 큰 면수가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원수 쓰기가 되게 어려웠죠 외고라든지 자사고에서 내신이 4등급, 5등급 떨어지는 친구가 수능이 만점이 410점인데 내신이 5등급이야 이러면 내신 점수에서 6.7점을 까먹으다 버리니 403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국수 0이 아무리 수학에 가중치가 있어도 만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질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작년에 이탈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서울대가 이탈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능 점수만 되면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럼 누구까지 확실히 쓸 거냐 404점 아이들까지는 확실히 쓸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403점 아이들부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물론 403점, 402점 이 아이들은 남는 대학교가 어디죠? 나군에서 경희대학교 한의에 그죠?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 이 위에 있는 일부는 이 점수 때 맞춰서 원서를 써서 삼성자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경영 밑에 있는 학과들은 실제로 혜택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지원 패턴이 달라질 거다라는 걸 간단하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릴 걸 쭉 이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른 캠퍼스에서 무지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 사이트에 안 올라왔나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포커스를 위로 맞춰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하나만 또 얘기를 안 했구나 방금 제가 대표사님이 끝내실 것 같아가지고 저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꾸 이제 추문을 던져요 성적 가지고 자꾸 이제 막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라는 게 사라졌구나 이 친구가 수능 성적표를 딱 저한테 보여줬는데 국어, 영어, 백분위가 평균을 내면 한 89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하고 탐구가 한 86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차피 문과는 국어, 영어 반영비를 높으니까 89, 89쯤 되고 나머지가 86, 86쯤 되면 89짜리가 대부분 60% 반영이 되잖아요 실제로 평균을 딱 내면 한 87이 넘어가고 88에 육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딱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숭실대 철학과 될까요? 갑자기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대학에서 안 된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대학에서 숭실대 철학과가 작년에 100분위 90짜리 아이들이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올해는 작년하고 환경이 바뀐 거죠 물론 숭실대라는 대학교가 작년에는 100분위를 반영하다가 올해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가 영어는 86이었어요 백분위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어 86이 몇 등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실제로 이 86이라는 백분위는 상위 14%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수능을 영어를 몇만 번 봤냐면 40만 명이 봤어요 그러면 백분위 86 상위 14%는 5만 6천 등이 조금 넘어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숭실대가 만약에 90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작년에 영어는 백분위가 90인 아이는 작년에 영어를 60만 명이 봤기 때문에 6만 등인 거예요 그럼 올해 86 받은 아이가 작년 90 받는 아이를 이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가정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86 이상의 아이들은 영어 A로 이탈하지 않았다 근데 이탈한 아이들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 실제로 아 높구나 국어가 그 친구 백분위가 91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1이라는 백분위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예체능계들 빠지고 또 하위권 문과 아이들 빠졌기 때문에 91이라는 숫자가 작년 것보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원래 사회탐구는 지난해까지 친구들끼리 상부상조했어요 왜요? 세 과목을 아이들이 응시해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아이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두 과목 집중하다 보니까 한 과목은 다른 아이들 밑바닥을 깔아준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회탐구 백분위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근데 올해 두 과목 보니까 내려가죠 그럼 실제로 아 세 과목이나 성적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 결과랑 비교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 대학교가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등수가 작년 기준으로 90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30, 20, 30, 20 반영하는 대학교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국어, 영어가 92, 92 수학탐구가 88, 88 이게 평균 9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아우리아랑 비교를 했을 때도 남는다라고 하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서 다음 얘기를 또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제 100페이지부터 얘기하다 이것저것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작년하고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똑같지만 시험이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어도 30만 명이 안 되고 영어도 20만 명이 줄었고 수학 A만 응시자가 수학 A도 응시자가 줄었어요 다 줄었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드린 이 표를 가지고 쭉 확인을 하시면 되고 뒷페이지에 102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작년 결과랑 올해 결과를 가만히 보면 똑같이 누적 비율 0.01%가 작년에는 551부터 시작하는데 올해 543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쭉 점수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3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왔는데 일산에서 온 어떤 여학생이 계속 헤매고 다녀요 얘를 제가 몇 번을 봤냐면 신촌 메가스터드에서 받고 그리고 저쪽에 노량진 메가스터드에서 설명할 때 받고 그것도 오늘도 봤고 또 한 번 어디더라? 어저께 평촌인가? 또 봤어요 매일매일 와 매일매일 와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얘를 잠깐 이름을 제가 모르니까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얘가 국어가 100분위가 89예요 표준 점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수학이 86이에요 근데 영어가 100이에요 영어를 다 맞았어요 근데 탐구 두 과목이 100분위가 80쯤 돼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갑자기 가지고 딱 저한테 들고 오길래 이거 되게 편한 거예요? 원서 쓰기가 야 너는 한양대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과요? 그럼 내가 딱 받고 모르지 근데 밑에 과 잘하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와 재수생 3수생인데 89, 86, 100, 2, 80의 성적을 받고 한양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신촌 메가스터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물어보길래 한양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주말에 코엑스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에 부스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한양대에서 밑에 과 잘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게 왜죠? 이제 갑자기 또 물어봐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야 이 영어라는 과목이 영어라는 과목이 너는 다 맞았는데 올해 1등급 커트라인하고 비교하면 네가 7점 가까이 높잖아 그죠? 7점 가까이 높은데 아 그러면 만약에 96자리 아이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표준점수로 7점이 높은 거야 그럼 첫 번째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탐구라는 과목이 80인데 한양대는 0.3점 정도씩 차이가 나 아 그러면 탐구도 96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너랑 이하의 점수 차이는 100분위로 16 차이가 나는 거죠 16 차이가 차이가 나는 건데 0.3점씩 차이가 나니 16 곱하기 0.3을 하면 5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한 마이너스 5점 정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한양대는 탐구가 몇 프로죠? 반영하는 비율이 10%예요 영어는 몇 프로죠? 40%예요 그럼 내가 영어에서 1점을 꼬줘 탐구라는 아이한테 그럼 이쪽으로 가면 점수가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4점으로 가는 거죠 2점을 꼬주면 탐구라는 아이한테 이 96자리 아이를 이겨버리는 거죠 아 그럼 여기다가 돈을 꼬주는 거죠 점수를 그리고 또 여기 반영 비율 30자리 20자리한테 또 모자란 거를 막 꼬줘봐 그럼 이 아이가 거의 100분이 96을 받은 아이랑 96, 96, 96, 96 받은 아이랑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환산 점수를 사용을 하니까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그럼 나구는 어디 있을까요? 한양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나구는 대학을 낮춰야죠 그럼 처음에 고민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탐구를 제일 못 봤으니까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데야 두 번째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데야 그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서강대인데 너무 높아 한양대도 간다간다간다는데 서강대를 써? 안 되는 거죠 밑을 보면 한국외대가 보이네 그럼 아 나구는 한국외대를 쓰는구나 쓰면 되겠구나 근데 한국외대는 한양대랑 반영 방식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탐구를 환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국외대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해 그럼 불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과목이 한국사고 또 한 과목이 동아시아사인가? 별로 어렵지 않은 과목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 만점에서 표준 점수가 깎인 점수는 적어요 근데 또 하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 한국외대가 점수를 반영을 할 때 표준 점수 최고점으로 분모 값을 가져요 그리고 분자값을 네 점수를 줘 그럼 어떤 아이들이 유리한 거예요? 한국사 선택하는 아이가 장땡인 거죠 한국 지리 선택하는 아이가 쪽박인 거고 왜요? 최고점이 높은 과목을 점수가 마이너스 된 아이가 한국사라는 과목이 쉬웠잖아요 이 점수 덜 마이너스 X까지 똑같이 100%가 80이면 그럼 당연히 쉬운 과목을 이렇게 받은 아이가 유리한 거죠 야 너 한국에 됐으면 되겠네 나부네 그럼 실제로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뭐냐 이게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아 내 점수가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활용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대학교가 있고 떨어지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와서 질문한 게 뭐냐면 근데요 한양대 말고 제 집이 일산이잖아요 이와여대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간단한 거죠 탐구를 10% 반영하는 대학교에서 20% 반영하는 대학교로 옮겨가겠다라는 거죠 와 메이저 대학교에서 탐구 반영 비율이 제일 높은 대학교는 이와여대요 20% 그럼 실제로 이 아이는 자기 점수가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농담을 뭐라고 해야겠냐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한양대학교 밑에 학과랑 이와여대 밑에 학과는 일반적으로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근데 학과가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만 올라가면 갭이 굉장히 커진다 왜 그럴까? 남자 여자애들이 공통적으로 오는 대학과 여자애들만 가는 대학 근데 여자애들이 이와여대를 진짜 가고 싶어하냐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숙명여고 경기여고 뭐 이런 데 나온 애들은 여중여고 나왔어 대학도 여대 가려고 그러면 10년 동안 여학생하고 생활해야 돼 가기 싫어 남녀공학 중대부고 이런 남녀공학 나온 애는 아 남녀공학이 재밌어 또 여대 가기 싫어 그럼 여대 가고 싶은 아이는 누굴까요? 남자애들이야 못 가는 애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와여대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평균은 높아요 여기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부 누구냐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아이 여학생 중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우리 때 이와여대가 되게 좋았어 또 이 이와여대가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들어갈 때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나올 때 애들이 잘 돼서 나와요 공부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법고시 행정고시로 합격률이 높아 장점을 자꾸 얘기하면 어 알았어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커트라인을 비교를 하면 한양대랑 이와여대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점수가 이와여대가 내려가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든지 그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작년에 이와여대가 점수가 되게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이와여대가 제2외국어가 대체가 안 됐어요 인문과학부 하나 빼고 인문과학부 하나만 대체가 되고 나머지 학과는 모조리 다 대체가 안 돼 그럼 아이들이 제2외국어로 한 과목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인문과학부밖에 안 되니까 인문과학부를 쓰거나 다른 대학으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올해는 다 대체를 해주죠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고민을 아 그러면 이와여대가 강점이 하나 생겼는데 약점이 하나 생긴 거죠 작년에 사회탐구를 3과목 봤었는데 올해는 2과목 봤기 때문에 이걸 대체를 할 때 우리가 2과목의 탐구 반영비를 20%가 될 때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지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별로 없다라고 해서 한양대, 중대, 경희대 등등의 대학교를 선택하려고 하면 또 똑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나중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 대학별 환산 점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오늘 며칠이죠? 13일인가? 12일인가요? 아직 11일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럼 실제로 아직 서울대 쓰는 아이들도 9일이나 남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5페이지가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있는데 서울대의 선발방법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 서울대학교를 수능 잘 본 아이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전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와 나는 나중에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이 싫어요 부담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일부 빼고는 지금 어차피 수능 다 끝났는데 지금 또 공부하기 싫어 그냥 12월 크리스마스 다 놀래 이런 일부 아이들을 빼고는 빠질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빠질 아이들이 누구냐면 한국사 선택 안 한 아이들 밖에 빠질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사가 드럽게 쉽다 보니까 점수가 막 4개 5개 틀려가지고 100분류가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 그럼 실제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부 아이들을 빼고는 실제로 지원 패턴이 대부분 다 쓴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특히 무슨 과가 올라갈까요? 위에 있는 과가 올라가죠 작년 수능 고득점자 중에서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서울대 끝머리라도 잡으려고 사회교육계열 외국어교육계열 국어교육과라도 합격하려고 이 사범대로 아이들이 다 내려왔어요 실제로 이제 내려올 이유가 그다지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올해 경쟁률이 만약에 20일날 서울대학교가 경쟁률이 치솟아버리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아시고 개인 얻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요? 안 될 가능성이 큰 점수 때 아이들은 굉장한 위기감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스카이라고 붙여요 그죠 대학을 그럼 실제로 서울대가 안 되면 연대 고대까지만 들어가면 돼 이런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그럼 가군에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굉장히 머리 아픈 거죠 와 경쟁률이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서울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군에 연대 가군에 연대 고대를 쓸 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해서 아 서울대학교가 250명을 나군에서 뽑는구나 그럼 실제로 내가 700등인데 아 250명이 서울대로 빠져나가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경영학과부터 경제학과까지 이런 막 도와다보면 실제로 500등쯤 되는 아이가 연대 경영학을 못 써 왜 못 쓰죠?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아까 첫 번째 착시현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에서 40%쯤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올해 제일 많이 빠진 전형이 뭘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요 이 일반 전형이 완전히 성적대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애들을 다 뽑아갔어요 대원회고, 환영회고, 용인회고 등등에 문과에서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 몰려있는 고등학교에 사회권 애들을 싹 끌고 갔어요 그럼 실제로 수능 좋은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가는데 자꾸 이 석차를 자꾸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와 빠져나갔어도 계산을 막 해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이 대학 입시에서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어떤 패턴으로 원서를 쓸까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이 서울대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까 또 심리적으로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고려대가 원서를 엽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세대가 23일 날 원서를 엽수를 해요 그럼 실제로 20일 날 서울대를 딱 집어넣고 나면 다음 날 쉴 틈이 없죠 망할 놈의 고려대가 왜 다음 날 하는 거야 하루쯤 쉬었다 하면 될 텐데 이틀이나 갭이 생겨 그래서 경쟁률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생깁니다 서울대를 1단계 2배수 합격하는 애들이 그러면 500명쯤 되잖아요 그죠? 250명이 지원을 하는 뽑는 거면 이 1단계를 통과할 자신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지원 패턴을 할까요? 난 빨리 논술 준비해야 돼 난 빨리 면접 준비해야 돼 이런 대학별고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연고대 나부랭이를 원서를 쓸 때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실제로 이 아이들은 빨리 집어넣고 끝내고 싶어해 그럼 성적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 경영학과로 몰려가죠 그럼 일반적인 선호도가 예를 들어서 연대가 높아 그럼 연대를 경영학과로 다 쏟아 부어 넣어 그럼 사람이 착시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와 연대 경영학과는 23일 날 마감인데 21일 날 고려대 마감날 딱 봤더니 고대 경영보다 연대 경영이 점수가 더 높아 경쟁률이 더 높아 그럼 사람은 이런 거죠 야 마감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경쟁률이 0.8대 1이야 근데 이 연세대학교는 마감 시간이 6시간 플러스 24시간 플러스 23시간이야 그럼 더하면 50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경쟁률이 똑같이 0.8대 1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고대로 막 쏟아 넣겠죠 아이들이 쏟아 넣고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고대 경쟁률이 치솟아 만약에 그럼 연대는 들어가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내 점수가 안정적이면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학과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갈 거야 이러면 안정적인 점수가 있는 거예요 몇 등 정도면 제가 아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407점 이상이 되면 웬만한 붙어 작년 기준으로 그럼 작년에 407점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403점 수준이 되기 때문에 403점 이상이 되면 연대 심리학과쯤은 웬만한 붙어 갑자기 심리가 엄청나게 폭발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만히 보고 올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아이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대를 만약에 어떻게 경쟁률이 나오는가를 가만히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대학도 똑같은 거예요 고려대가 경쟁률이 확 만약에 올라가 특히 하위권 학과가 경쟁률이 확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연세대학교가 23일 날 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실제로 와 고려대학교가 밑에 학과가 경쟁률이 올라갔어 그럼 이제 연세대를 가만히 바라보도 불안불안해서 연세대를 쓰는 아이들이나 연대를 쓰려고 마음먹어놨던 아이들이 늑했죠 근데 여기에 누가 또 동조를 할까요 아씨 연대고대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군에서 아 성대의 경영학과나 글로벌 리더나 이쯤으로 쓸까 연대고대 진짜 가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막 하던 아이들이 와 고대 경쟁률이 확 올라갔으니까 연대를 한번 써봐 이런 심리적인 또 동요가 생겨 그럼 또 그쪽으로 몰려가면 성대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학 입시의 가장 큰 흐름은 이런 흐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판단을 아까 대표이사가 정말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 성적을 정확하게 기준을 딱 잡아갖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부터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여러가지 역할이다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이제 105페이지에 밑에 있는 내용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 경쟁률이 치솟아버리면 대체제 학교가 경쟁률이 내려가요 그래서 밑에 이제 105페이지를 보면 경희대 한의외과나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가 지난해 경쟁률이 6대1, 10대1, 8대1 이렇게 됐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서울대학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대1 수준이 더 올라가면 250명이 서울대를 지원한 거죠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올 아이가 적은 거죠 그럼 250명이라는 인원은 이 옆에 경희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이 전 인원을 딱 더하면 몇 명쯤 되죠 60명, 71명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럼 상위권 인원이 71명인데 250명이 위로 딸려가면 4대1의 경쟁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이렇게 경쟁률이 줄어들면 지난해 경쟁률이 이랬는데 4대1씩 경쟁률이 쭉 내려간다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겠죠 이 대학은 또 가군의 연대나 고대라는 또 빠져나갈 대학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오른쪽에 보면 추합 비율도 무지하게 높아요 그럼 합격선이 계속 내려갈 여지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뭔 얘기인지 알게도 어떻게 실천할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106페이지를 잠깐 보면 106페이지를 잠깐 보면 주요 대학들의 반영 비율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대도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탐구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나머지 반영 비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서강대나 이화여대나 한양대학교가 영어의 점수 반영 비율이 지난해보다 올라갔어요 그럼 실제로 왜 올렸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지난해 아이들을 선발해 보고 나서 가장 우리 대학에 들어왔던 아이들의 성적이 높았던 과목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환경이 굉장히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라는 과목이 다 맞은 아이가 2%가 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백분위가 다마저도 99밖에 안 나오고 실제로 하나 2점짜리 하나를 딱 틀리면 백분위가 96이었어요 지난해 그럼 97, 98의 백분위는 작년에 없었던 거죠 그럼 실제로 작년에 지원한 아이들은 99가 지원하거나 96이 지원하거나 그 밑에 아이들이 지원한 거죠 어디를요? 상위권 대학교를 그런데 표준 점수 갭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들은 통계를 낼 때 일반적으로 100분위를 보고 확인을 하니까 와, 국어가 들어오는 아이들 수준이 낮아 이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최상위권 아이들은 수학과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영어 반영비율 수학은 어차피 또 이 아이들이 다 맞거나 4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영비를 더 올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 맞은 아이들은 또 우리 대학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영어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높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올해는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그럼 영어 반영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고민을 할 때 아, 나는 영어를 잘 봤어야 지원을 해 라는 패턴이 되는 건데 영어를 잘 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줄어요 왜요? 작년에는 60만 명이 받기 때문에 1등급 안에 들어간 나이가 2만 4천 명인데 올해는 1등급 안에 들어간 나이가 1만 6천 명밖에 안 되니 실제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영어를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교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영어를 잘했으니까 영어 반영비율 높은 대로 써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영어를 잘한 친구는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실제로 이렇게 뽑는 대학교가 이렇게 한연대나 이렇게 뽑는 대학교가 진짜 아이들이 많이 쓸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누가 쓸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수학이나 영어를 못 본 아이들이 쓰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문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 답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이 대학별의 반영비율에 따라서도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대학을 잠깐 내려가 보면 저희가 이제 배치표를 나눠드렸어요 배치표를 나눠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위권 대학교는 다 표준 점수예요 그럼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는 숙명여대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해까지는 홍익대도 100분이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홍익대도 표준으로 돌렸어요 그 밑에 있는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숭세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숭실대도 지난해 100분이 반영하다가 올해 표준 점수로 돌렸어요 아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는 대부분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구나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 세종대 단국대 밑으로 내려가면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가 더 많아요 근데 100분이는 정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특정 과목을 못한 아이한테는 정말 문제가 있는 반영 방식이에요 그 문과는 어떤 친구죠? 국어, 영어, 사회탐구 세 과목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내려가면 100분이 반영된 대학교는 못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적었던 어떤 친구가 89, 86, 100 그리고 80이야 이 아이가 다구네 국민대를 안정으로 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100분이 80짜리 사회탐구를 100분이 반영대학으로 끌고 가면 80인 거예요 그럼 이 대학교가 90짜리 대학교라고 하면 마이너스 10점을 국어, 수학, 영어에서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지하게 보정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국어라는 과목도 국어 B라는 과목이 평균이 70점이에요 그럼 평균이 70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100분이가 70점을 맞은 아이가 100분이가 50밖에 안 돼 그럼 70이 50인데 원점수가 100점 맞은 애가 99면 27점 차이가 나니까 30점 차이가 나는데 원점수가 100분이는 50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이는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중위권 대학교와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건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노량진인가? 노량진에서 대표 선생님이 항상 한 시간 반만 하신다고 했다가 꼭 두 시간을 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쫄병이니까 밖에서 기다려야죠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어머님들이 자꾸 붙어요 거기서도 이제 어떤 어머님이 성적표를 딱 들고 왔어요 성적표를 딱 들고 왔는데 서울교대, 경인교대가 조금 애매해 나군에서 서울교대는 진짜 애매하고 경인교대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우리 딸아이는 교대를 보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러시면 교대를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교대를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교대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대구교대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대구교대는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표준 반영하는 게 나아 수학을 되게 잘 받던 아이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성적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백분위는 별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냥 표준 대구교대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공주교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공주교대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충청남도 공주 몰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싫어요 거기 시골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대구는 아무리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지만 인구가 안 늘어요 아이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부산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가 실제로 임용에 합격을 해도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 근데 공주교대는 충청도는 충청도에 떠오르는 시가 세종시 두 번째 당진시 현대제철 들어가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요 당진에 땅 산 사람들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물류를 계속 서해안 충청권으로 계속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 거기가 라고 했더니 별로 안 동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나를 또 했어요 회심의 카드 내가 대구에 굉장히 친한 선생님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저한테 심심한 전화예요 마땅한 사위감 하나만 소개시켜달라고 대구에 사람 많잖아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뭐라고 했냐면 경북대 의대 나온 애들 소개팅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요즘은 경북대 의대도 여자애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지들끼리 결혼한대요 그래서 계속 소위 말해서 그쪽에 생산직 공무원 쪽으로 선이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서 세종시를 가서 5국 공무원을 잡아라 행시부터 계속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득이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가구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거기가 안정이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 여기를 버리고 갈대약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더니 연대 고대요 이러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은 성균관대도 버려 거기도 안 돼 한양대 거기도 안 돼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저는 버릴 대학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머지 대학교는 동시에 붙어도 교대를 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소원 성취해야죠 연대 고대 가고 싶으면 그냥 냅다 질르고 끝내는 거예요 나공공주교대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기본적으로 또 하나 세워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붙어야 되는 대학교를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어느 군인간에 그리고 이 대학교가 확실하게 붙는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나머지 두 군데는 소원 성취하셔도 돼 아버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시게 하든 서울대를 쓰시든 한국사 안 했는데 써도 돼요 당연히 불합격이지만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써봐도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세 개의 카드를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군데를 확실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최상위권 친구들은 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너무 최상위권은 정하기가 어렵죠 다군에 쓸 데가 없으니까 최상위권은 가군이나 나군 쪽에 하나를 안정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면 진짜 한 군데를 어디에 안정 쓸까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요? 어느 군이 어떤 대학이 점수가 내려갈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안정 쓸 때를 가만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정을 쓸 수 있는 대학교는 상당수 대학교가 24일까지 마감하는 대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원서 접수하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또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원서 쓰는 대학교를 A, B, C 가나 다군에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쭉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까지 해주셔야 되는 건 원서 접수 마감을 빨리 하는 대학교부터 진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이제 111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담을 하나 하고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올해는 상위권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서울대가 바뀐 내용도 있지만 고려대가 바뀐 내용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원서 접수 날짜가 땡겨진 거 말고도 학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인 거죠 그럼 실제로 이 대학교가 왜 학과로 선발을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학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눠서 선발을 하겠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흩어져서 뽑다 보니 연세대학교도 과가 20개쯤 돼요 고려대학교도 과가 무지하게 많아서 연대 고대를 쓸 아이들이 학과가 너무 다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굉장히 큰 포인트가 정말 운이 없으면 정말 운이 없으면 정말 운이 없으면 진짜 경쟁률이 높아지고 합격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성적이 굉장히 치솟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운이 굉장히 좋으면 점수가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재수를 한 친구가 있어요 올해 재수를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어느 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대표이사 친구분인가 후배분의 딸이에요 작년에 수능을 딱 봤는데 진짜 못 봤어요 진짜 못 봤는데 이 아이가 원서를 어디를 쓰겠다고 하냐면 나는 재수할 거예요 저는 연대를 꼭 갈 거예요 꼭 간다는 얘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럼 아무데나 써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아무데나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그럼 사회학과를 쓰든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흘려한 얘기를 그냥 믿고 사회학과를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딱 원서를 썼는데 원서를 딱 썼는데 예비 4번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나군의 경희대를 떨어졌어요 경희대를 떨어져 경영학관관을 떨어졌는데 예비 4번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거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거 통계 보면 되겠다 라고 얘기했던 이 친구가 정말 기도를 계속하면서 정말 한 달을 보냈어요 계속 근데 안타깝게 바로 앞에서 딱 끊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울며 불며 재수를 강남 대선에 가서 했어 내가 원래 실력이 모자란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하죠 뭐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6월 달에 전화 갔어요 또 울어 저도 왜 우니? 갑자기 시험 못 봤니? 라고 얘기했더니 대성학원의 한 선생님이 무용담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작년에 우리반 새끼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성적이 별로 안 되는데 목표대학교하고 연대사회학과를 썼는데 예비 2번 받았어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서 걔가 진짜 정말 운 좋게 들어갔다 원래 신학과 써야지 겨우 될까 말까 성적인데 썼떠에 붙었어 얘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진 거죠 그 선생님이 말렸으면 그 아빠 엄마가 너 미쳤냐고 말렸으면 본인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실제로 올해는 이 환경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람들은 지난해까지 사람 많이 뽑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애매모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고려대학교 인문학부 고려대학교 국제업문을 선택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윤대 총장이고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는 어문계열을 막 키워가지고 고려대 국제업문이 점수가 높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국제업문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입문 쪽으로 막 몰려 그래서 매년 고려대 입문이 경영, 경제, 자전보다 점수가 더 높아 막 아이들이 많이 뽑는다고 다 글로 안정으로 다 때려넣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도 거기에 보면 괜찮을 것 같게 있어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높으니까 아 여기는 아이들이 폭발을 하는데 국제업문은 점수가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럼 대학에 실제로 이제 가면 생활을 보니까 아 이쪽에 있는 학과가 인기가 있구나 쫙 펼쳐놨어요 그럼 사람은 이제 골때림이다 무슨 과 써야 되지? 무슨 과 써야 되지? 그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진짜 간당간당한 점수 때의 아이들은 배치표의 맨 밑에 있는 점수를 보고 써요 그러면 메가스터디 배치표에도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노노문학과, 생활과학대학, 도고동문학과 이런 게 나죠 와 대성 배치표를 봤더니 똑같아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아이들의 심리상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학의 간판은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해요 무조건 대학은 높은 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공부에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지만 이 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나서도 나는 복수전공을 할 수가 있어 에이 노노문학과 들어가면 어때? 러시아 말 좀 배우고 이게 나중에 본인한테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배우고 난 원래 통계하고 싶었어, 경영하고 싶었어 복수전공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밑으로 막 내려가 그럼 블랙홀이 생기는 중간에 구멍이 생겨요 근데 이게 어디로 생길지 모르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어디로 원서를 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요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통계를 막 가지고 하냐면 경쟁률 작년 합격선, 오르빈 이런 게 나온 거 막 보고 소위 말해서 막 통계를 냅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가 있어 연세대학교에 예를 들면 지난해 점수가 높았어 생각보다 야 그러면 올해 펑크나겠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사회 현상이니까 또 한 번 자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이게 또 폭발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헷갈려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점수가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간당간당하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물어봐봐야 아무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운 좋게 소위 말해서 소가 뒷걸음치다가 그냥 내 질렀는데 붙으면 쥐가 자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냥 속된 말로 질러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저는 부담이 없는 거고 내 아들이 아니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애고 나는 본인이잖아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해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를 했다가 그 말을 믿고 썼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위권 친구들이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상위권은 대학 위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소위 말해서 상위권 대학교라는 대학이 어디냐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에 어느 수준에 있는 대학까지죠 그럼 어느 수준에 대학이 일반적으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는 하위권 학과가 점수가 꽤 높아요 제가 아까 밖에서 대표사 강의를 잠깐 듣다가 아 올해는 동국대 북한학과가 점수가 높아지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선생님 김정은 얘기 막 하고 하길래 북한학 공부하면서 다른 국제 통상학 공부를 하면 아 이게 나중에 북한이 붕괴가 되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인데 실제로 밑외과를 동국대 레벨까지는 아이들이 밑외학과라도 들어가려고요 또 실제로 이 대학들까지는 아이들이 복수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이 그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 이제 이거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에요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숭실대 기독교 학과를 가려고 해 엄마 나 내 점수로 봤더니 숭실대 기독교 학과밖에 안 돼 나 여기 갈래 라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거기 나와서 뭐하냐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레벨이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얘기가 안 나오다가 조금만 내려가면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버님 한마디 더 거들어 야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취업하려고 하면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학과 나와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과를 대학을 한 칸 내리라고 해 그래서 단국대를 쓰라고 해 예를 들어서 단국대 경제학과가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숭실대나 단국대나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럼 학과라도 좋은 데가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대학 간판을 보고 지원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권 학과를 점수가 간당간당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밀어붙이면 안 좋은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쉬워요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럼 이런 대학교는 어디가 펑크가 제일 많이 나냐 맨 꼭대기에 별로 인기도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맨 위에 올라가 있어 또는 중간쯤에 있는 학과 중에 배치표상으로 위치가 조금 애매한 학과들이 있어요 왜요? 이 결과가 대부분 지난해 입시 결과를 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작년 입시 결과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들도 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럼 굉장히 재밌는 게 작년에 어떤 과가 점수가 좀 낮았어 그러면 이걸 별로 보정을 안 합니다 학교 레벨이 중위권 대학교부터는 왜 보정을 안 하냐 보정을 해서 상담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 교수님은 기분을 좋아하겠죠 기분이 근데 밑에 학과가 작년에 점수가 올라갔는데 얘를 다시 내려 그럼 그 교수님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위권 대학교부터는 상담을 할 때 뭘 가지고 하냐면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이상해요 예를 들면 중어, 중문학과는 안 된다고 하고 영어, 영문학과는 된다고 해 만약 어떤 대학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어 이 대학교가 중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파트너 없어 별로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이 있나 별로 없는데 그렇게 높은 이유는 작년에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럼 올해는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대학들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대학을 찾아가면 그렇죠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슨 과는 되고요 무슨 과는 안 되고요 이 얘기를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아, 이 대학교의 일반적인 상담의 서열이 A, B, C, D, E, F, G 이 학과 서열로 상담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일반적인 서열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서열과 다른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작년에 점수가 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려온 점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작년에 갑자기 점수가 올라간 학과는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상담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혼자 가서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 딱 가서 제 점수로 국어국문학과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는 데가 계산을 막 두드리더니 어, 국어국문학과는 불안하고 도거동문학과는 되겠네 뭐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 나는 도거동문학과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인질하고 돌아서 그럼 이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도거동문을 써요 그런데 이 아이 점수가 만약에 국어국문학과 바로 밑에 아깝게 떨어지는 점수 근처에 대학이 봤을 때는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아이였어 이 아이가 학과를 두 칸 정도 한 두 칸 내려갖고 쓰면 안정이라고 해서 거기를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국어국문학과 쓰라이디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쓰라이디가 없어 그럼 내려가는 거죠 점수가 그럼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여러 번 가야죠 그런데 본인이 자꾸 가면 사람이 알 수 있으니 나도 가고 형도 가보고 아빠도 가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가가지고 성적표를 하나 들고 가서 똑같은 성적 갖고 굉장히 순진하게 다 넷이 가서 똑같이 상담을 해 그럼 다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고 들어와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빠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영어 1점 올릴게 엄마는 영어 1점 내리고 점수를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상담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취합이 돼요 뭔 얘기지 가세요 그렇게 하고 원가를 보면 남들보다 하나의 장점이 더 생기는 거죠 아 여기를 지원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걸 조금 고민해서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대표자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로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자료는 대학 입시는 지금 현재는 보면 정말 어려워요 저희 직원들도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한 10명쯤 있는데 이거 소위 말해서 점수를 딱 보면 이게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저희 직원들은 전국에 있는 200개 대학교 6천 개 학과를 배치를 다 점수 꽂고 기계적인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를 못 외우죠 그런데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자녀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점수를 오늘 12월 11일부터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굉장히 편해요 3일, 4일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 내가 어디 수준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지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와요 아 어떤 패턴으로 원서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 상담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외우지를 못한다니까요 메뚜기도 한 철이기 때문에 지금 한 철에 한 명, 두 명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1년 양식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컴퓨터에다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자기 점수를 위해서 안정상향 적정을 아까 대표자에게 1승 1료 위패를 적당하게 그냥 얘기해주고 끝나 어머님들이 3일만 공부하시면 내 점수에, 우리 아이 점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아 학생 온 친구들, 학생이 고민하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를 만나시면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왜 물어보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딱 보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진짜냐라고 하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죠 실제로 제가 얘기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고정관념이 돼요 학교 선생님 상담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점수를 가지고 하나씩 찾으시면 되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 가군, 나군, 다군을 써주는 건 다 안정지원의 대학교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아, 이쯤 대학교 중에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 하나쯤 쓰면 되겠구나 이 정도 고민을 하시고 높여 쓰는 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올해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전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